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2호선 순환선 보면 노선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. 근데 요즘 지하철 노선도 보면 2호선 노선도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겼죠? 몇 년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다 갈아엎고 새로 큰 걸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실제 지도상의 지하철 노선 모양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. 근데 지하철 노선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지하철의 시초는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런던 지하철인데 초창기 지하철의 노선도는 그냥 실제 런던 지도 위에다가 지하철 노선을 그린 거였다고 해요. 지금 지하철 노선도보다는 알아보기엔 좋지 않았겠죠? 그 노선도를 1930년대 지금과 같은 노선도로 바꿨어요. 뭐 입구에서 사각까지가 직선이냐 아니면 이런 원 모양이냐 이런 것은 사용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런 개념이 수학의 위상수학과 연결돼요. 이렇게 세 역이 연결되어 있는 거나 얘들이 이렇게 늘려서 이런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연결 상태만 같으면 같은 것으로 봅니다. 기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리 개념을 뺀 거죠. 모든 정보를 다 다물이 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핵심 정보만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건 이거 자체가 수학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.